이 시역 폭행 사건이 빚어낸 성혐오와 갈등이 힙합계로 번지고 있다. 아직 사건의 완전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최근 서울 지하철 4호선 이 시역 인근 주점에서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래퍼 산이가 노래 페미니스트로 성혐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제르케이가 노유, 아, 낫, 노유와낫으로 이를 비난했다. 산이는 다시 6.9cm이라는 랩으로 맞받아쳤고 슬릭은 이퀄리스트라는 곡으로 산이를 비판했다.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던 힙합사수와 래퍼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적 시선이 나온다. 엔터테인먼트 보 엔터테인먼트 보